경행노개운 위정지우는 말궁여청이오 성가지두는 말검여근이란 독서는 기가지뿐이오 술리는 포가지뿐이오 근검은 지가지뿐이오 화수는 제가지뿐이오 경행노개에 이르기를 위정지우는 말궁여청이오 말공여청이오 정치를 하는 요점은 공정하고 청렴하게 하는거죠 깨끗하게 하는거죠 공은 공평하다는 의미고 청은 사리사육의 반대말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깨끗하게 투명하게 하는거죠 성가지두는 말검여근이니라 지바를 일으키는 이 성자는 성공하는 성취하는 그죠 이룰성자니까요 지바를 완성하는 그런 도는 검소함과 부지런함 이럴 때 여자는 A&B 무엇과 무엇 이렇게 쓸 때 여를 씁니다 독서는 개가지본이오 그중에서도 글을 읽는 것은 집안을 일으키는 근본이 되고 집안에서 그 좋은 소리가 있다고 하죠 좋은 소리가 있는데 첫번째는 그 글을 읽는 소리 자식들이 글을 쩌렁쩌렁 읽는 소리가 그렇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하고 두번째는 아기들하고 이런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게 그렇게 좋은 소리라고 합니다 부러운 소리고요 순리는 보가지본이오 이치에 따라서 이치대로 해나가는 것은 집안을 보존하는 근본이고 근검은 부지런히 일을 하고 얻은 소득을 검소하게 쓰는 거겠죠 근검은 치가지본이오 집안을 다스리는 근본이 되고 화순은 화목하고 순이라는 것은 이게 순이라는 게 부모님이 아무개야 뭐 뭐 좀 하자 하면 네 하고 따라하는 것이 순이고요 남편이 이것 좀 합시다 하면 네 하고 같이 하는 것이 순입니다 그렇지요 뭐 하자 아닌데요 대드는 것은 순이 아니고 거슬릴 역자가 되지요 그러니까 화는 화는 어떻게 보면은 집안 전체를 화목하게 끌어가는 거라고 할 수 있고 순은 거기에 같이 동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화순은 재가지본이다 집안을 다스려가는 이 재자라는 말은 이렇게 보세요 사람마다 들쭉날쭉 다 있어요 그죠 근데 어디다 맞추겠습니까 밑에 근본을 맞추는 겁니다 저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게끔 맞추는 것이 재입니다 재가라는 것은 똑같이 아버지가 농사꾼이라 해서 자식도 농사자라 그게 재가가 아닙니다 가지런할 재자이긴 한데 그게 아닙니다 왜 우리 뭘 챙길 때도 여기다가 이렇게 톡톡 체위하잖아요 요게 재입니다 근데 우유는 들쭉날쭉이 되지만 밑에가 가지런한 거죠 그것이 재가에요 재가의 근본이 되더라 알죠 ok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